아 나우댓... 나우댓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비코즈야 비코즈 뭐 때문이야? 네 기태씨 뭐 때문에? 올라온 비디오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시작한 때문에 뭘 시작했냐면 만드는걸 시작했는데 뭘 만드는걸 시작했어? 그 자신의 쇼를 만드는걸 시작한거죠 넷플릭스가 쇼 만드는걸 시작한거죠 영화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계속 넷플릭스는 원래 팔았는데 그 자신을 팔았지 뭐로써? 비디오 배달 서비스로써 DVD를 메일로 보내줬던거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DVD 보내준 서비스였던 회사인가봐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익스팬드 팽차가 커졌는데 그래서 뭘 제공한거야 인터넷 스트리밍을 제공한거죠 영화와 TV쇼에 누구에게 서비스iers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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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비 저비 어떤 тут 첫째 있는데 뭔가 책이 아니니까 구독자 구독자? 구독자 돈 낸 회원 있잖아 회원들에게 TV쇼나 영화에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인터넷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금 넷플릭스는 했는데 뭔가 뭘 했어? 유니크 독특한 거라고 했죠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그 자신의 TV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푸팅 풀셋의 에피소드를 온라인상에서 올해 한 번에 다 올려놓는 거죠 이제 이 프로덕션은 뭐죠 영화, 드라마, 제작물이겠지 이 제작물들은 되었는데 어떻게 했어 널리 인기있게 됐고 그리고 예상되어 지는데 뭐할 걸 예상되었죠 받을 거라고 예상되었죠 여러가지 상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웃자라는 게 영화가 넷플릭스 처음 나오기 시작했죠 어쨌거나 온라인 리더서비스 넷플릭스 회사가 그것의 출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뭐하고 있냐 10번 온라인 기술이 바뀌어지고 있다 아닌 것 같은데 온라인 기술이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온라인 기술이 이걸 바꾸고 있지 온라인 기술이 바꾸진 않겠지 뭐죠? 여기서 디렉큐뮬러스 방향 한번 해석해줄게 사람들은 더 많은 DVD를 구입하고 있다 말이야 안 되죠 DVD 없어졌잖아 텔레비전이 이동하고 있다 새로운 방향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D번 신문이 노력하고 있다 살아남으려고 일단 B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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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번